맨날 싸우자 맨날 그러는데 너희들 싸움 못하잖아 어 못하잖아 야 그리고 어차피 내가 너네를 때려 만약에 그럼 너네는 그냥 죽는 거야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적당히 깝쳐 어차피 내가 다 이기거든 뭐 맞짱 까자 죽여버리겠다 막 그런 댓글 달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어차피 니들 못 죽이잖아 못 죽이고 못 패잖아 니들 맨날 온라인상에서만 댓글로 막 앵앵앵 걸을 수 있잖아 니들 손가락만 앵앵앵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니들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알겠어? 내가 내가 지금 한 4년인가 했거든? 4년인가 몇 살부터야? 11살이니까 11살이니 20살 21살 4년 동안 했어 내가 이 짓을 내가 온라인에서 힙터는 그런 거를 내가 4년 동안 했다고 근데 나를 팬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여태까지 난 맞은 적이 없다고 그럼 결론은 뭐다? 너희들은 그냥 입만 털 줄 아는 거야 손가락만 놀릴 줄 안다고 어? 야 실제로 알아보면 건들든 거 아니면 야 찌그러져 있어 알겠어? 대도 않는 것들이 설쳐 까불지마 응? 니 주제에 맞게 살아라고 니 주제는 그냥 처밖에 있어야 되는 주제야 별 쓰레기 같은 게 어디서 들이대 야 그리고 온라인에서 센 척 좀 작작해 맨날 댓글로는 댓글로는 뭐 엄마를 엄마를 따먹는다니 뭐니 그런 말 할 줄 알아서 실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너희들 그냥 그렇게 살아라 평생 응 어차피 너희들한테 관심 줄 그것도 없고 나는 어차피 끝까지 올라가니까 정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너희들 밑으로 내려다 볼게 또 여기에 발끈해가지고 댓글 싸질러 내겠네 이 나은 애가 니 싸지른 것처럼 야 이 비임 실패자가 꼴에 태어나버렸다 진짜